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자세히 먹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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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~~ 너무 맛있겠죠~? 맛있게 좋아해! 음~~ 맛있지 마세요! 이만큼은 남겼다가 제가 맨날 말하자면 알려드렸다 그냥 먹다가 먹을래 이 마인데믹 진짜 맛있네 흠 아..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어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